네, 안녕하세요. 이와랜드입니다. 인천 계양구 이와동 258-1번지에 소재해 있습니다. 자, 구독자님들 여기요. 파크분 전문 판매장. 파크 전문 판매장입니다. 이와랜드이고 전화번호로 문자 주문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사각분을 좋아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파스텔톤 갈라별로 좋아합니다. 그분이 바로 파크분입니다. 자, 파크분은 전문 판매점에서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가마가 열리면 가장 많이 실고 오는 제 차요. 1톤 트럭. 자, 파크분 소개합니다. 오늘 이제 이런 거죠. 지난번에 제가 파크분 소개하면서 어떻게 어드랬어요? 색깔이 이번하고 조금 다를 수 있다. 아, 색깔이 조금씩 달라질 수 있네라는 걸 느꼈습니다. 자, 오늘은 3번부터 갈까요? 2번부터 갈까요? 1번부터 갈까요? 자, 오늘은 1번. 아, 1번은 잠깐 기다려 봐요. 2번하고 3번을 먼저 가겠습니다. 자, 2번은 가장 많이, 가장 구독자님들께서 다육이 구매해서 가장 많이 쓰는 화분. 파크분 2번. 자, 하나는 12,000원. 5개 6만원인데 구독자님들이 지금 비춰지는 컬러를 선택할 수 있고 아이고, 그냥 골고루 섞어달라 그러면 내 맘대로 섞어드립니다. 자, 사이즈는 어떻게 쟀는지. 일단 파크분 2번이에요. 2번이에요. 자, 아, 10cm. 맞죠? 약 정사각형에 가깝습니다. 오차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높이는? 아, 10cm. 안 돼요. 자, 9cm 맞죠? 자, 이렇게 해서 파크분 2번. 가격을 인하했습니다. 왜? 구독자님들께서 너무 많은 사랑을 주셔서 깎아줘요. 자, 12,000원입니다. 5개 6만원. 자, 그러면 3번은 입구는 같습니다. 10 곱하기 10. 자, 10. 어, 맞죠? 어, 그죠? 자, 그 다음에 10. 맞죠? 그리고 높이가 아까는 9cm. 지금은 우욱 커져요. 12cm 정도 됩니다. 자, 그래서 파크분 3번은 10 곱하기 10 곱하기 12. 13,000원이고 5개 6만 5천원. 10개 하시면 13만원. 자, 비교되셨죠? 얼만큼 잘 만들었어요? 기가 막히게 이뻐요? 코가 막히게 이뻐요? 짠짠짠짠. 흙 좋습니다. 요런. 요렇게, 요렇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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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에. 참. 피라고 써있죠? 파크분 어디요? 파크분 전문 판매점에서 구매 바랍니다. 아유, 자, 파크분 2번. 자, 파크분 3번은 키가 9cm, 12cm니까 조금 커졌죠? 자, 12cm 파크분. 흙은 좋습니다. 짠짠짠짠. 통풍 좋습니다. 배수 확실합니다. 피 파크분입니다. 자, 칼라는. 자, 요렇게 5개 하셔도, 10개 하셔도 색깔은 골고루 달라. 나는 빨강만 10개 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골라골라 드리겠습니다. 자, 칼라 다 보셨죠? 요 화분은 파크분 2번입니다. 조금 낮습니다. 9cm. 요 화분은 파크분 3번입니다. 약간 높습니다. 자,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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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맞지요? 맞지요? 키높이. 그저 선반 업체도 키높이를 맞출 수 있는 파크분. 누가 만들어요? 다 난다. 자, 그 다음에. 자, 1번으로 갑니다. 1번은 구독자님들 요 사이즈. 아유, 소주자는 어디 갔어? 자, 소주자는 5.5. 지름이 5.5. 높이도 5.5. 내가 재봤어요. 자, 요 아이는. 자, 6.5.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 여기서 여기까지. 6.5 맞지요? 그리고 여기서 여기까지 6.5 맞지요? 높이 8cm. 맞지요? 자, 이렇게 해서 파크분이고 한 개는 6,000원이고 10개 하시면 6만원인데 자, 쩐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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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쩐 요런 칼라가 골고루 섞여갑니다. 파스텔톤인데 참으로 예쁩니다. 그리고 제가 이 파크분에 대해서 이제 설명합니다. 왜? 우리는 구성이 뭐고 사이즈가 뭐고 가격이 얼마가 가장 중요합니다. 자, 요 화분에 약간 이렇게 뭐라고 써야 되지? 거미줄 느낌이 나와있는 공법을 지다이 공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지다이 공법하는 공방이 한두 군데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지다이 공법은 아주 유명하고 아주 대단히 기술이 필요한 그런 공법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 파크분의 지다이 공법으로 전체가 다 거미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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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 그리고 파스텔톤의 색감이 기가 막힙니다. 자, 요렇게 다섯 개 하실 수 있고 그죠? 다섯 개 맞지요? 혹은 섞어서 나는 빨강만 다섯 개? 아이고, 보라 좋아한다고 보라만 다섯 개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파크분 1번, 2번, 3번을 소개했어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아유, 진짜, 요 분은 그 휴식분인데 도연도의 가장 윗 어르신이 어떻게 해요? 매니아 생활하시다가 전공을 살려서 도자기 만들면서 화분을, 다육이 화분을 만들기 시작했는데 그분 말씀이 워낙 다육맘들은 노동인지 모르고 즐기면서 너무 나를 가혹시킨다. 그래서, 자, 커피 한 잔의 여유를 가져라. 그래서 휴식분이라고 이름 지어줬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저희 휴식분은 한 번만 따라갈게요. 자, 휴식분은 얼마나 많아요? 얼마나 많아요? 자, 놀분 휴식분 전문 판매점. 자, 짠짠짠짠, 짠짠짠, 맞지요? 놀분 휴식분 전문 판매점. 자, 아유, 얼마나 많아요? 자, 보세요. 보세요. 자, 지금부터. 자, 놀분 휴식분. 자, 휴식분 가장 먼저 제가 6번과 7번을 먼저 가겠어요. 6번과 7번을 먼저 가겠어요. 자 6번 사이즈 갑니다. 자 요렇게 얼만큼 나왔어요? 11정도 됩니다. 높이 8정도 됩니다. 이렇게 러브하우스? 맞죠? 아니에요. 휴식분 11 곱하기 8은 18,000원 5개 9만원 휴식분입니다. 색감이 잔잔잔잔 기가 막히죠? 참 이뻐요. 흰색, 자 색감은 제가 한 번만 다시 흰색, 보라색, 주황색, 노란색, 파란색 그리고 나는 흰색만 좋다. 보라만 좋다. 아 보라가 이번에 좀 덜 나왔더라고요. 노랑이 좋다고요? 이렇게 해서 색깔을 내가 선택할 수 있지만 5개를 구매하시면 요렇게 컬러가 갑니다. 그림이 어쩌면 5개가 다 다르죠? 그래서 단촐한 느낌일 것 같은데 색상이 다르고 단촐하고 화려할 것 같은데 비주를 더해 주어서 화려함의 극치를 준 휴식분 6번. 자 11 곱하기 8은 하나는 18,000원 5개 9만원. 자 그 다음에 휴식분 7번 가겠어요. 아이고 세상에. 자 6번과 7번은 가격은 같습니다.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디자인이 다릅니다. 휴식분 6번이죠? 어머 세상에. 선물을 소개 안 했어요? 아이고 어쩜 좋아. 자 선물은 쑥쑥이. 6만원 이상 구매하시면 쑥쑥이가 2kg 갑니다. 12만원 이상 구매하시면 쑥쑥이가 5kg 갑니다. 10, 24만원 이상이면 쑥쑥이 10kg 갑니다. 어머 세상에. 그걸 또 저기다 놓고 왔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6번, 7번은 사이즈 갑니다. 아까 6번 봤죠? 자 살짝 10.5 정도 됩니다. 그리고 높이가 9. 아 그 아까 6번보다 눈꼽만큼 크기가 작고 입구가 작고 눈꼽만큼 높이가 높아요. 자 색상이요. 이렇게 5칼라가 갑니다. 하나는 18,000원이요. 5개 구매하시면 9만원입니다. 아유 저희 이와랜드는 쑥쑥이가 유명하지요. 쑥쑥이의 탄생 비화를 말해드릴게요. 제가 4년 전에 만 3년 됐어요. 유튜브 한지가. 그때 이제 영상을 애기들을 찍어서 착 올리고 분갈이를 찍어서 올리니까 구독자님이 다육이가 너무 이쁘다. 너무 잘 키웠다. 건강하게 보인다. 흙이 좋아서 그런 거 아니냐. 그래서 이제 흙을 나눔하기 시작했어요. 내가 공짜로 드렸어요. 그때 그분들 아직도 구매합니다. 흙을. 그래서 이제 두 번 주고 세 번째 받으시니까 구독자님들이 아 이거 미안하다. 돈 좀 받아라. 이렇게 해서 금액 책정을 해서 판매하게 된 쑥쑥이가 지금은 대한민국의 모든 매니아의 언니들이 아 쑥쑥이 몰라 쑥쑥이가 좋아. 입소문 내줍니다. 그 흙을 6만원 이상 2키로 5천원짜리 드리고 12만원 이상 5키로 만원짜리 드립니다. 24만원 구매하시면 10키로 드립니다. 자 6번 7번 갔지요? 자 6번 7번 갔습니다. 그 다음에 4번하고 5번 갑니다. 조금 커졌습니다. 사이즈가 커졌어요. 아까는 11cm 10.5cm 야는 12cm 자 이렇게 됐습니다. 12cm 잠시만요. 아휴 됐네. 12cm 맞죠? 어머 12cm 11.5cm 12cm 그 다음에 높이는 11cm 어머 11cm 맞잖아요? 자 휴식분 5번은 하나 2만 4천원 5개 12만원 짜자잔 짠짠 러브하우스 다육이의 러브하우스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아휴 진짜 이뻐요. 자 그리고 휴식분이라고 이렇게 그죠? 로고를 탁 해주셨고 도엔도 예음분의 윗어른인 가장 위 어르신이 만든 화분 자 그 다음에 휴식분 4번. 5번 갔죠? 그 다음에 4번 갑니다. 자 14 곱하기 10이래요. 자 이렇게 14 나왔죠? 어머이 아까 11이니까. 아 똑같네. 거의 똑같네. 10 11. 그러니까 높이는 자 여기 봐시오. 11 11. 아 11이다. 높이 같아요? 아이고 그러니까 어떤 걸 쓰더라도 나는 약간 큰 거 쓰겠다. 자 그러면 4번 3만원입니다. 아휴 조금 장소가 비좁아 그러면 자 5번은 12 2cm 차이가 나잖아요. 2만 4천원 자 러브하우스 5개 칼라는 골고루 가고 나는 흰색만 달라 드립니다. 분홍만 달라 드립니다. 분홍이 없네. 예. 자 이렇게 해서 5번과 4번. 그 다음에 제가 하나 더. 하나 더. 요 화분이요. 3번입니다. 3번. 와 3번은 잘 아시죠? 1번과 3번은 우리가 어떻게 했어요? 늘 늘 늘 소개를 했었습니다. 자 이렇게. 자 이렇게. 자 휴식분 몇 번이요? 3번 갑니다. 자 어떻게 됐어요? 12. 그죠? 12. 그 다음에 높이요? 9cm. 어머 얘도 10cm 다 되네. 그죠? 10cm 다 되죠? 자 이렇게 해서 얘는 휴식분 3번은 2만원. 휴식분 3번은 2만원. 5개. 아 6개 하셔야 되겠네. 6개 해야 12만원이잖아요. 그래서 휴식분은 6개 하셔요. 그러면 12만원. 짜잔 짠 짠. 색상 짜잔 짠 짠. 요렇게 요렇게. 모든 그 칼라는 나올 때마다. 얘는 4번이죠? 조금씩 다를 수 있고. 얘는 3번이죠? 예. 아이고 세상에. 자 이렇게 해서 3번과 4번을 소개했고. 자 그 다음에. 1번이요? 요 아이 한번 보고 갈게요. 놀분. 짠 짠 짠 짠 짠 짠. 저희가 늘 봤던. 어머야 이쁘다. 제가 식재는 무광으로 했습니다. 이렇게 반턱반턱한 걸 요광이고 광이 없는 걸 무광이라고 소개합니다. 자 어떻게 해요? 라라랄랄랄라. 자 오늘은 제가 노을분을 칼라별로 맞추어서 1번, 2번, 3번, 4번, 5번으로 맞추었습니다. 왜? 제가 8가지 칼라여서 랜덤이라 그러니까 어느 구독자님이 이렇게 저한테 문자를 왔어요. 아이고 왜 네 맘대로 색깔을 주냐. 내가 갖고 싶은 색깔이 있다. 5가지 칼라를 구독자님이 당연히 고를 수 있고. 그리고 제가. 자 나는 노랑 빨강이 좋다 그러면 1번이나 3번을 하세요. 그쵸? 자 1번 가겠어요. 사이즈는 12 곱하기. 자 높이는 11cm. 하나는 24,000원. 5개 12만원. 노을분 1번은 자 노랑 빨강 파랑까지 같죠? 녹색 검정까지. 자 한 번에 자 요렇게. 그쵸? 그 다음에 노을분 2번은 노랑 빨강을 뺐어요. 혹여 호불호가 강하더라고요. 노랑 빨강은 싫어 조화가 강해요. 자 그래서 나는 노랑 빨강이 싫다 그러면 2번 하셔요. 자 보라색 파랑 남색 블루스 가위블루. 그 다음에 약간 연두색 녹색 검정색. 이게 노을분 2번. 자 그 다음에 노을분 3번은 아이고 나는 보라색 좋아하는데 1번에는 보라가 없도만. 그러시면 3번 하세요. 자 노랑 빨강 노랑 분홍 보라 연두 색깔. 연두하고 녹색하고는 요정도의 차이가 있어요. 보이죠? 아이 보이는구만. 자 그래서 노을분 3번 달라 그러시면 요 칼라로 갑니다. 빨강 노랑 분홍 보라 연두. 자 여기까지는 유광이었어요. 아이고 어렵다. 그 다음에 자 무광은 제가 식재를 해보니까 다육이가 그렇게 빛날 수가 없어요. 유광은 자 무광이죠. 자 다육이가 최고로 이뻐 보이는 게 무광이. 광이 없다는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4번이 무광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보이는 핑크 노랑 그 다음에 연두 보라 남색으로 보여집니다. 이렇게 그죠? 노을분 4번. 노을분 5번은 똑같은데 녹색과 검정이 들어가 있죠. 자 이렇게 해서 제가 노을분을 1번, 2번, 3번, 4번, 5번 이렇게 제가 칼라를 맞추었고 아이고 나는 그런 거 싫다. 그냥 노을분 아무거나 10개 달라 그러시면 맞아요. 하나 2만 4천원, 10개 24만원.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오늘은 제가 파크분, 휴식분, 노을분까지 소개했습니다. 얼마나 많이 들어와요? 아이고 무진장 많아요. 무진장 많아요. 자 다육이 많고 화분 무진장 많고 그리고 다육맘이 필요한 모든 것이 있는 이와랜드에 오신 걸 환영하고 자 쑥쑥이 다육이 화분 전문점에 오신 걸 환영하고 자 최고로 좋은 흙 쑥쑥이 영상 이어갑니다. 네 장완의 화제. 안 써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써본 사람은 없는 쑥쑥이를 이렇게 만듭니다. 비법 공개합니다. 아 구독자님들이 혹시 쑥쑥이를 배송받아서 이미 소문 많이 내셨죠? 어머야 쑥쑥이가 제일 좋아 써본께.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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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재료를 이렇게 공개 다 하고 배송 받으시는 분이 받을 수 있는 그리고 사용 후에 남은 분갈이 흙을 보관하는 방법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여에는 다 셌어요. 하나 둘 셋 넷 다 세워서 일곱 여덟 아홉 열까지 추가적으로 질석이 들어가고 그리고 그 추가적으로 살균과 살충을 추가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가장 기본적인 베이스는 지렁이 응가토를 섞은 친환경 배양토 실내 텃밭 분갈이용이라고 써있지만 지렁이 응가 아 예 맞아요. 저희는 대량 폼 안합니다. 이렇게 소량으로 30리터짜리를 그런데 실제로 지금 현재 양이 많아 보이긴 하죠. 이 배양토는 약 20%도 안 들어가요. 그리고 나머지의 10가지의 재료를 전부 다 동동동동 자 소림마사 경석 동생사 녹소토 황토볼 휴가토 산야초 펄라이트 훈탄 질석 끝 더 있어요. 예 살균과 살충을 같이 넣어서 어떻게 만들어요? 아휴 비벼 비벼 만듭니다. 예 맞아요. 초창기에 저를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은 어떻게 했어요? 제가 아휴 김장 미니를 비볐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기계화가 돼서 비벼 주는 건 기계가 합니다. 이렇게 해서 두루룩 돌려서 쑥쑥이를 만듭니다. 네 구독자님들 이제 오늘은 그 맞아요. 쑥쑥이에 필요한 것들이라면 금을, 금종자, 금종자를 키울 때 필요한 아이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물론 기본적으로 다남다육 쑥쑥이는 다 소문들어서 알죠? 예 2kg 5천원, 그 다음에 10kg짜리는 2만원에 할인합니다. 그리고 창읍 오늘 비법, 공개할 비법입니다. 창읍은 사실 제가 절대 공개하고 싶지 않아요. 좋다고 써본 사람들이 이렇게 좋은 아이들, 어떻게 만들었냐고. 그리고 창읍은 쑥쑥이야 섞어서 쓰면 되는데 어떻게 해요? 매우게 창 심을 때 배합상토 2kg짜리 한 봉지에 3분의 1만 넣어라. 이렇게 되어 있지요. 그 다음에 칼슘, 아휴 그럼 다육이, 칼슘도 먹이고 그 다음에 오늘은 다육이의 비타민을 소개하려 합니다. 1kg짜리 4천원. 얘는 석화를, 우리 굴 굴 석화를 갈아서 다시 이렇게 동그랗게 만든 겁니다. 자, 창읍은 1kg에 5천원. 네 맞아요. 칼슘은 1kg에 4천원. 매나 똑같아요. 창읍은 어떻게 만드냐면 가장 다육 킵핑장에 가면 산야초가 가장 좋아. 산야초에 여러 가지 동생사, 그 다음에 소립, 그 다음에 이렇게 다 넣어서 비벼서 만들어서 나오는 아이가 바로 창읍이에요. 왜냐하면 창읍은 제가 그 나머지는 전부 공개할 수 없어요. 써본 사람들이 야 그거 창읍 넣어야지. 물만 갖고 못살어. 이렇게 하는 게 창읍입니다. 창읍의 비법은 오늘 처음으로 공개합니다. 창읍 1kg는 5천원. 자, 그 다음에 아까 보셨던 금이에요. 얘가 마리아금인데 대부분의 금을 우리가 구경가면 어머, 복토가 왜 이걸 쓰냐면 복토를 이 황토볼은 다육이를 살아 숨쉬게 한다고 합니다. 물론 소립이나 중립도 좋지만 그래서 다육이볼 자, 다육이볼이요. 소자는 왜 써요? 이렇게 삽목판에 뿌리를 내릴 때 뿌리가 가장 잘 내린다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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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흙에다 놓으면 뿌리를 빨리 못 내려요. 뿌리를 빨리 못 내립니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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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뿌리를 빨리 못 내려요. 그래서 이 정도의 뿌리가 났을 때 흙에다 비로소 심는다. 그래서 황토볼, 다육이볼, 소자는 2kg요. 2,7천원. 그 다음에 중자는 중자는 어디다 쓰냐. 중자는 어디다 쓰냐. 바뀌었네. 스티커가. 그죠? 중자는 어디다 쓰냐. 그러면 자, 이 중자는 대부분이 금다육이나 혹은 조금 비쌌던 고급 창의 위에다가 복토를 소립이나 중립보다 왜 복토를 이 다육이볼을 하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죠. 살아, 숨쉬는 공기가 잘 통하는 역할을 한다 해서 이 다육이 볼을 복토로 씁니다. 그리고 안 쓰면서 그렇죠. 소립, 중립 대신에 쓴다는 거죠. 자, 그러면 다육이 볼 소자 7,000원 2kg 다육이 볼 중자 2kg 7,000원 가격은 같습니다. 그리고 혹시 눈, 매가 매서우신 분들은 한 가지 추가적으로 어머, 이거 뭐냐? 아, 그려. 이거 뭐요? 자, 구매하고 싶어도 하기 어려웠던 제가 그랬습니다. 대한민국의 전국 방방곡곡 다 뒤져서 찾았어요. 제가 이름하여 다육비타민이라고 했습니다. 5개월에서 6개월 갑니다. 물 줄 때마다 내려갑니다. 우리가 물 먹고 비타민제 막 먹고 칼슘제 먹듯이 다육비타민 200g은 아니, 300g에 5,000원이죠. 그 다음에 700g 오우, 그죠? 두 개 사느니 차라리 이거 사면 100g이 많네. 700g에 예, 만원. 자, 이렇게 해서 그 금다육이 키울 때 필요한 아이들 물론 금이 아니어도 매혹의 창 키울 때 필요한 아이들 그 다음에 산모편도 필요하고만 잠시 갑니다. 자, 오늘은 제가 이렇게 가려고 해요. 여태까지 검정색의 풀부는 일반적인 창과 국민의를 심었다면 이렇게 색깔이 이렇게 색깔이 다른 아이는 금을 예, 심을 때 쭉 영상을 올려드릴 예정입니다. 자, 금은 금은 여기다 심어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4호짜리 달라 15 곱하기 15는 10개가 2만원 이렇게 판매 가격은 그냥 심부름만 한다는 뜻이에요. 4호짜리 15 곱하기 15는 10개가 2만원 5호짜리 16.5 곱하기 16.5는 2만4천원 자, 여기까지는 10개씩 구매합니다. 크기는 이렇게 자, 크기는 이렇게 생겼어요. 크기 보이죠? 보이죠? 자, 그 다음에 조금 더 커진 6호짜리는 18.5 곱하기 18.5는 가격대도 그렇지만 5개씩만 판매해요. 응, 한 개 말고 하나에 3,400원이에요. 그래서 5개를 한꺼번에 구매하시면 17,000원 사실 제가 그랬거든요. 어디 가서도 구매하기 어려운 아이들을 손쉽게 유튜브 다남다육 채널을 통해서 아휴, 그래 다남다육 가면은 내가 필요한 거 다 있어 이렇게 해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7호 요 7호는 상당히 커요. 21.5 곱하기 21.5 5개 2만원 하나에 4,000원씩이에요. 5개 2만원 이렇게 해서 제가 금은 저도 앞으로는 이 칼라 풀분에 심으려고 하고 일반적으로 여태까지 보았던 검정색 풀분은 일반적인 창과 일반적인 국민다육이 심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얘요. 산목판 산목판이요? 어머, 세상에 좋아요. 어떻게 해요? 이런 용도로도 쓰고 이렇게 이런 용도로도 씁니다. 산목판 52 곱하기 37.5는 4,000원 이렇게 해서 산목판이나 흙이나 구매하시는 분들은 다 이렇게 가죠? 깔망이 갑니다. 저희가 선물 주는 거는 댓글 안 하셔도 감사하다고 안 해도 필요한 건 그 외에 필요한 거는 선물로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오늘은 제가 창흙에 대한 자랑을 하려고 이렇게 아유 자랑은 자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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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쑥쓰기도 그렇게 좋대더니 창흙도 소문났어 이렇게 좋대네 창흙을 섞어서 쓰면 다육이가 얼마나 입장이 두껍고 튼튼하고 잔병치레라는 게 여름에 더워서 깍지들 생기고 면역이 약해지면 병이 나죠.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은 창흙의 비법을 공개하면서 구독자님이 금 혹은 다육생활에 필요한 아이들을 조금씩 저희가 소품 소품 소개해드렸습니다.